좋은 아침입니다. 생타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오늘 멘탈 연금술 습관 챌린지 54일 차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즐기고 사랑하고 열망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즐기고 사랑하고 열망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세 가지는 이것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많이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려고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무척 많아요.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야, 이제 그만둬.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아? 그러고 계속 옆에서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이거를 계속한다고 무엇이 바뀔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실제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까지 달려온 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갈 방향들에 대해서도 계속 아직까지는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을까? 이 나이에 이것을 이 길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둘째로 불안을 긍정에너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안을 긍정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 나가나요? 불안을 긍정에너지로 사용하는 것. 아마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걸 늘 긍정 언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긍정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고 거울을 바라볼 때 웃는 얼굴로 바라와 주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에너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걸 황금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황금은 광산에서 채굴할 때 그것이 황금은 아닙니다. 그것을 재련하고 7번 이상 재련했을 때 99.99%의 순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련의 시간, 재련의 시간을 거쳐야지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상황, 쓰레기도 황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정신, 그런 멘탈을 가져야 합니다.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즐기고 사랑하고 열망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무리시고요. 불안을 긍정에너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것을 황금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따비점메이커 김일교수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연락주세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